안녕하세요 쏘너스 장경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니의 마지막 챕터이죠 패솔로지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니의 패솔로지도 숄더의 패솔로지와 다르지 않아요 MSK의 패솔로지 하면 과반수 이상이 아마 텐던에 몰려 있을 거고 그 중에 또 과반수 이상이 텐던의 태어라든가 텐드로시스 즉 텐드로패스에 관련된 질환일 겁니다 나머지 한 과반수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인데 자 우리 니는 숄더와 다르게 이제 리가멘트 태어가 좀 있죠 니 조인트를 스테이블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4개의 리가멘트가 있는데 그 중에 라테랄 콜라테랄 리가멘트의 태어가 좀 흔한 편이고요 메디얼 콜라테랄 리가멘트의 태어도 역시 없진 않습니다 안쪽에 우리 ACL이나 PCL의 데미지는 조금 적은 편이죠 스페이스 안에 있기 때문에 리에마 있는 구조물이죠 메네스커스의 태어가 있다던가 아니면 베이커시스트 우리 오금부 파플리티어로 포사의 메디안 측에 있는 벌사의 플루이드가 증가돼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 베이커시스트라고 하고요 또 오스테어 아스트라이티스야 어느 관절에는 생길 수 있는 질환이고 머슬 내의 어떤 데미지로 인해서 헤마토마가 생겼다든가 또 그 밖에 멀사이티스라든가 플렉처라든가 기타 등등의 질환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 좀 볼게요 쿼드리셉스 텐던에 텐디노시스가 온 경우의 영상이죠 쿼드리셉스 텐던이고요 파텔라에 인서션 되고 있는 영상인데 우리 이 부분보다 디스탈 포션의 에코가 무너져 있죠 하이퍼레코 하기도 하고 프로시마 쪽에서 보여지는 멀티플 리니얼라인 즉 피브룰라 패턴이 뒤쪽에 디스탈 포션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무너져 있고 하이퍼레코 있고 이쪽에 리전이 있구나 펜디노시스 등은 숄더에서 보여지는 텐던의 질환과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컬러플로우를 띄웠더니 역시 마스큘라리티가 증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